맛있더라구요 맛있다 나 고소해 뭐야? 뭔데? 물 수익으로 됐다 1번씩 퍼카라를 사먹기 한번씩 퍼카라를 사먹기 흑 흑 흑 흑 흑 흑 침글 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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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윤 형님이랑 과자 ASMR을 해볼게요. 앞에 과자가 있는데 뭐부터 먹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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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이 형님은 십술만 작지 입안이 엄청 커요. 다음 거 먹어볼까요? 맞아, 맞아. 오케이. 너무 쩔쩔쩔 끓이면 안 되고. 약해야 돼. 살살. 해봤어? 네. 진짜. 그쵸? 되게 귀여워. 네. 아멘. 오줌. 마귀. 맛있다. 맛있다. 이제 한 번. 특이하죠?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거 그거 맛나? 그... 베이컨처럼 생긴 과자 있잖아요. 아... 인디언? 아 그 뭐지? 우리 허리에서 있던 거. 저희 동갑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이게 뭔가 입에 넣자마자 사라져. 맞아 맞아. 이게 약간 중국 양식용 맛이나? 뭐가 양식용 맛이지? 그렇지. 오? 뭐가 양식용 맛이지? 그렇지.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탄수화물 15g. 당뇨 2g. 지방 10g. 보화 지방 4g. 단백질 2g. 영양정보 ASMR. 오늘의 ASMR.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가쓰. 빠이.